아주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한 찹소리조차 없고요 대형 세단을 소개를 해드릴 때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 한글자막 by 한효정 편안한 대형 세단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여러가지 차량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형 세단을 소개를 해드릴 때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 가장 편하니까요 2015년식 에쿠스와 경쟁을 하는 기아차의 기함이죠 더 뉴 K9 그 중에서도 높은 배기량을 자랑하는 V6 3.8 GDI 334마력 스펙의 8단 자동 변속기와 어우러진 집분사 람다 엔진이 적용된 더 뉴 K9입니다 5만 2천 킬로 주행거리가 아주 착합니다 우리 카카오모터스 채널을 자주 오시는 또는 시청하시는 분들 중 주행거리 작은 차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주행거리 아주 작은 이 대형 세단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대신 가격은 비쌉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주행거리를 추가하는 만큼 가격은 올라간다라는 거 자 여기서 주행거리가 무조건 적다고 꼭 좋다는 건 아니라는 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은데요 어쨌든 뭐 컨디션은 좋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맛보기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현재 차량 느낌이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특히 하체 하체 둔턱 넘어갈 때 너무 좋아요 아주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만한 찹소리조차 없고요 그 특유의 탄력감이 있어요 신차를 딱 구입을 해서 처음 탔을 때 그 감은 자 이 차가 바로 그 신차 느낌과 견주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런 하체 느낌을 보여주었거든요 자 주행상에서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 중에서 이제 하부 점검시에 간혹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주행 느낌에서는 상당히 좋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하체를 들어봤을 때는 얘기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잠시 후에 하부 점검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구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길안내를 누르게 되면 정보창에 경로 등이 같이 표시가 되죠 자 그 밖에 옵션 대형 세단다운 이런 좋은 옵션들을 보여주는데 메모리 시트 그리고 통풍 및 열선 시트 자 내비게이션 유보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와 유보까지 모두 들어간 하이패스 눈미러가 들어가 있구요 전자식 기어봉이 또 전매 특허죠 게인 라인은 그 밖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에코 한번 더 누르면 스포츠 한번 더 누르면 스마트 한번 더 누르면 이제 노멀 모드로 진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양한 오디오에 관한 내비게이션에 관한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구요 전동 코텐도 조용하게 얌전하게 괴팍스럽지 않게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잘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구요 자 파노라마 선루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K9 중에서 팟선 들어간 차량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에코스의 경우는 일반 선루프가 들어가는데 에코스 역시도 선루프가 들어간 차들이 조금 적은 편이죠 대형 세단을 타는 바로 이 느낌 자 조용하고 안락하고 뭐 특히나 이 차는 이제 하체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더 대형 세단의 그 특유의 편안한 느낌이 더 와닿는 것 같구요 자 에코스 고객께서 K9을 염두하실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K9 고객께서 에코스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자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 8단 미션과 334마력 3.8 GDI 엔진 이 에코스의 것과 같이 공유를 합니다 2013년 14년 15년에 나온 신형 에코스와 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차체 사이즈도 에코스하고 크게 차이 안나요 길이가 이제 에코스가 조금 더 길다고 알고 있는데 차량 폭 차량 폭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자 에코스를 타기에는 조금 뭔가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고 약간 나이 안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께는 K9이 제격입니다 어쨌든 에코스의 그런 편안함 등을 갖고 있으면서도 대형 세단 본질에 충실하기 때문에 음 반대로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50대에서 60대 또는 70대 아버님뻘 되시는 분들은 에코스가 또 나이대에 맞을 수도 있구요 자 이 K9은 젊은층도 소화를 해내지만 40 50대 중장년층에도 소화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차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자 핸들에 진통 1도 없구요 현재 사이드를 한번 걸어볼까요 자 사이드가 걸려있고 파킹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이 걸려있죠 걸려있습니다 시동 안 끄습니다 자 정말 고요합니다 전뜻 보면 내가 어 하이브리드 차를 타고 있는 것인지 전기차를 타고 있는 것인지 아 정말 이 방음 대책 자 이런 것들이 어 일반차와 분명 차이점이 있구요 특히나 승차감이 좋은 이유 어 일반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어 보통 이 하체 하체를 구성하는 각종 압류 뭐 네터럴함 텐션함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이제 쇠가 아닌 철이 아닌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급차들은 자 그런데서 오는 이점이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K9 주행소개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구요 하부점검으로 가서 하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렬 시작하겠습니다 2628 더 뉴 K9 3.8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더 타도겠죠 네 한 3,4천원 오 괜찮습니다 네 괜찮네요 색깔은 자 물이 끌어볼까요 뜨끗합니다 벨트 벨트도 고치한지 얼마 안된 것 같습니다 품본도 다 살아있죠 네 아무래도 네 냉각수 냉각수는 보충을 좀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열좀 받았습니다 일단 냉각수는 보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보충해야 될 것 같구요 상호수 상호수 이렇게요 네 상호수 좋습니다 옥강 커버 자 여기 보시면 방지판 쪽에 깨끗하죠 네 유유 없네요 여기 어떻게 볼까요 유유 없죠 네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만 묻었지 깔끔하죠 네 특별하게 눈에 확 띄는게 없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고아보스 리베트 구움도 새는거 없죠 네 없습니다 깔끔하네요 오일 하우징 하우징에도 누유 없고요 네 깔끔하네요 없겠죠 네 찾아뵙겠습니다 앞에 포프죠 네 포프가 많아서 잘 안보이네요 네 푼십점 드릴게요 네 푼십점 위에 텐션 한번 바꿔 놨네요 네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요 이게 10 10 10도 얼마 안되고 킬로스도 얼마 안되가지고 깨끗하네요 앞에 텐션 한번 고무 푼십도 괜찮구요 뒤쪽도 깨끗하죠 네 세게같이 보입니다 네 그쵸 네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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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꾸신지 얼마 안됐죠 네 네 구우십쇼 드릴게요 괜찮구요 자 밑에 보시면 깔끔하죠 네 위에 안셋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로건 커버 같은 것도 안셋기 때문에 네 올팬 쪽에도 깔끔합니다 네 네 앞쪽 텐션은 또 괜찮죠 네 네 딱 붙어있습니다 약간 주름살 좀 잡히네요 네 볼 괜찮구요 볼 괜찮구요 볼 괜찮구요 그럼 괜찮죠 괜찮죠 네 네 방비바이정도 괜찮네요 쇼바도 괜찮구요 비철 보세요 비철 비철 내놨네요 그죠 네 안됐죠 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구요 또 잘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비철 측 측에는 올팬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뒤쪽 볼까요 뒤쪽 좌측 뱅크도 괜찮죠 네 잘 알아요 우측 뱅크도 깔끔합니다 네 미미도 엔진 마운트도 괜찮죠 네 여기도 미션 올 바스킹 바스킹 괜찮죠 네 잘 나왔습니다 탱프도 괜찮구요 콜라시아프트 괜찮구요 쭉 안에 들어가 있죠 콜라시아프트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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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습니다 여기 타고 갈게요 여기 괜찮죠 네 주의대나도 괜찮구요 자 여기 몇이네 좌측 뱅크부트 여기있죠 괜찮구요 어 진병대 어 따라갔죠 네 달랑달랑하네요 네 좌측 뱅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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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있죠 네 딥퍼 쪽도 깔끔하죠 네 감사합니다 딥퍼 잡아주는 미미도 되게 깔끔하고요 뒤에 엔더 모폴도 깔끔하죠 부시관없네요 할 거 없네요 진짜 할 거 없네요 깔끔하네요 네 기사님 같애요 고생하십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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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